아니 회고록의 논란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 끝나요? 안 끝나나요? 네, 이거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요, 책은 뱉어놨으니까 배설을 해놓은 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해야죠, 그거 저희들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보니까 두 분도 더 화사하게 보여요 이게 참 전부터 그래서 갖고 싶었는데 이게 JTBC 같은 이런 커다란 대형 방송사들도 바닥을 채널A, MBN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둡니다 이게 보통 영화 찍을 때 여배우들 같은 아래에서 반사판 되잖아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저희도 더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수준 저열한 대북전단을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회고록이죠? 자, 이게 그 도보다리 회담, USB 전달해 준 그 부분이죠? 이야, 참 정말 여기서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비굴해 보일까요? 우리는 그 내막을 알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 회고록이 계속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전달한 USB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또 논란이고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수준이 저열하다 원래 이 대북전단금지법 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김여정 하명법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김여정이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야, 너네 당장 이거 없애라고 했으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나온 거죠 6개월도 안 걸렸을 거예요, 이 당시에 한 나라의 법을 만드는데 이게 적국의 판단에 의해서 적국의 하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진다 야, 이거는 과연 이들이 군부 정권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집권한 그런 운동권들이 많나 싶은데 북한의 사실 눈치보기 이게 사실 김정은 뿐만 아니라 김여정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여정이 한 번 이렇게 꽥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쫄아가지고 부랴부랴 만들었던 게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멸칭이 붙은 대북전단금지법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북전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 북한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준이 저열했다라는 주관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이 이 대북전단이 수준이 저열했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고 그게 당시에 대북전단금지법 자체가 이미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네,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대북전단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까지도 의심케 만드는 부분이에요 이미 판결이 나온 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또 회고록에 적은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재인 씨에 대해서 전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게 안 나오죠 사실은 저희도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구색 맞추느라고 호칭을 쓰긴 합니다만 내키진 않습니다 솔직히 남북관계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에 앞서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입장이라 하는데 야 이거 정말 진짜 비겁한 얘기고 정말 이건 거짓말입니다 괴변 같기도 하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단언컨대 문재인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틀렸으면 틀렸다고 반박을 해보시죠 아니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 게 누굽니까 북한 정권이죠 그렇죠 김정은 일가고 그러니까요 김정은 일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가장 위협하는데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 주민 생존권에 대한 이런 반구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핵에 대해서도 얘기 없었고 한마디로 선량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아이고 이게 빠졌네 북한이 일단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그리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 세계인의 인권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전을 다 위협하는 북핵에 대해서도 이거 이렇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주변의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 정권에 자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미리 그냥 바람도 불기 전에 엎드리는 모습만 보여줬던 아주 그냥 비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간첩소리나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이게 정치적 자유에 북한의 생존권을 생각하면 정치적 자유보다 이게 앞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이거 괴변이죠 진짜 정말 그냥 김정은 일가의 눈치만 봤던 그냥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던 게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의 북한 주민 생존권 운운이 왜 개소리인가 다음에 나옵니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이죠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그렇죠 북한 주민 생존권이라면 이 사람들 이거 죽이려고 보낸 거잖아요 문재인이 죽인 겁니다 죽을 거 뻔히 알면서 보낸 거 우리가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서 있어요 내 앞 사람을 열차 플랫폼에 들어오고 있어요 밀었습니다 죽을 거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판문점으로 이렇게 2명 강제북송 거기서 등 떠민 거 이 사람도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눈 가려가지고 차 태워서 거기서 내려보니까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다잖아요 이 사람들 거기서 등 떠민 거는 그냥 열차 들어오는 플랫폼에 다 사람 민 거예요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조치를 받을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들 좌파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 등 떠미로 와가지고 죽게 만든 거 헌법상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거야말로 이스라엄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탄핵 요건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핵 전임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들어온 이런 정권이 오히려 탄핵 요건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이것은 국제사회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의회 등에서 아주 그냥 국제적으로 아주 대놓고 공개 비판을 해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얼마나 뭐랄까요 이미지도 깎아먹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고로 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불리한 거는 다 지금 빼고 책에 지금 적은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두껍게 적은 변명서입니다 그냥 두껍게 적은 변명서일 뿐이에요 아 참 그래요 진짜 그래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정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김현정 함역법이라고 자기가 얘기하기에 궁색하겠죠 오히려 이런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북한이 전단과 풍성 속의 물품이 코로나 병균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북한을 경황시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격앙된 거랑 사실 우리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저희가 지금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는 지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시대 때는 생황무기 만들던 애들이에요 얘네 그럼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죠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해드리죠 수준이 저열한 대통령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부끄럽게 합니다 당신 얘기예요 정말 그리고 이 얘기하죠 서해공무원 피사의 방치한 것에 대해서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이따 다른 이슈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참 그렇습니다 소유하다님 이제 잘 맞는군요 다행입니다 두꺼운 라면 받침대로 나른한 오우님 그렇죠 이거 라면 받침대로 쓰다가도 냄비 들어서 보이는 책 표지의 사진 보면 또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씨 또 이런 생각 들고 냄비를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올려야겠어요 좀 타게 안선호님 그렇죠 압송된 지 두 달 만에 공개 채용됐죠 죽인 겁니다 문재인이 죽인 거예요 문재인이 헌법상에 우리 국민을 살겠다고 온 사람들을 등 떠밀어가지고 죽인 겁니다 얘네 좀 다시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죄 없습니다 우린 미워하지 마시고요 얘네 죽이십시오라고 문재인이 죽인 거예요 네 인권이라는 게 문재인에게는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 운동권 주사파들 얘네들 하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그 동물농장에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해놓고 지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밑에 한 줄 더 적죠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라는 말이 적습니다 얘네들이 항상 이 계급의식 그리고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왜곡된 그런 평등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들이 부르짖는 그런 평등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참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실상을 전달하는 게 무슨 저급하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선우님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 정상이죠 이게 이해가 된다면 왜 지들 스스로가 만든 별명이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부르겠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말 그대로 진짜 머리 깨진 사람들이죠 그 대깨문들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그냥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계속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 징비록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이어갈 겁니다 중앙일보에서 지금 연이어서 보도록 하고 있어요 자 21대 국회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죠 이번에는 어제는 이제 국민의힘 21대를 이제 좀 비판을 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야 가릴 거 없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꼼수를 썼어요 법안 발의를 챙기려 꼼수를 썼다 역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철회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누구였습니까 법안을 내놓고 다시 철회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나무도 죽여가지고 이게 고급 쓰레기들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준병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21대 국회의 철회왕입니다 법률안에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걷어들이는 걸 이제 철회를 했다 하죠 네 13건 참 13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6일이나 2주 사이에 이제 철회를 했다 해요 자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제출한 법안들이 뭐겠어요 여기서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어길 시에는 우리가 몸이 이렇게 뭐 이제 구속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법 이제 그 과태료를 내야 되거나 네 네 네 이렇게 재산을 그런 뭐 규제 대상의 법안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국민들의 자유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내야 되는데 왜 이집거리를 했는지 이거 봤더니니까요 네 일단은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226건이나 되는 법률안이 이런 식으로 냈다가 철회가 됐습니다 네 애초에 철회를 하려고 그냥 구색 맞추기로 낸 거예요 아 전형적인 생색내기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뭐 지난 개에 볼드 처리됐는데 한번 안내 주시죠 네 지난 4년간 자신의 이름 노출에 예민한 의원들이 실적과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편법을 쓰는데 더 무감각해졌다 그러면서 왜 우리 얘기 했었잖아요 눈이 벌어서 꼼수탈당 등을 작은 흠집 정도로 치부해서 그릇된 의정문화를 확산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성과부풀리기인데 그렇죠 자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의원이 몇 건의 법안에 발의했냐 이거는 이제 카운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건이 통과됐는데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몇 건이 통과되고 그 법안은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중간에 거론이 됐으며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네 물론 그 기대효과에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악법일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내는 법안들이 다 그런 건데 이런 결국은 이런 입법 기능들이 이제 최악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아 저기에 있는 보좌지들은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선 되면 의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 보이겠다 그런데 그 의지가 정말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좋은 법안을 만들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실적 부풀리기 용이라는 얘기는 제대로 된 준비하지 않고 법안을 우선은 발휘하고 보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나오는 저런 행동들이거든요 게다가 여기에 좀 심각하게 이게 불법 요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이 아까 윤준병 의원을 특정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암암리에 후원을 받는 그런 관계에 있다 해보세요 기업들은 이제 주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요 이게 주식이 이제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법안 하나가 일단은 발휘됐다고 기사가 딱 뜨는 순간 그 주가가 이제 요동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 때문에 뚝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기대효과를 불러일으켜서 해당 기업이 주가가 치솟기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쿵짝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발휘를 했다가 야 이거 그때 될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야 다시 내려 이렇게 해서 철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주가를 기업이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통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할 때 일단은 주식을 확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기업의 불리한 거를 이제 법안에 제출을 합니다 발휘됐다고 해서 기사 떠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생겼겠죠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면서 손절하면서 손해보고 팔 거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정보를 아는 사람들 측근들 그리고 이런 의원들 같은 부패한 의원들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매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법안 철회시켜요 그럼 다시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26건이 철회해야 된 게 단순히 의원들이 그냥 생색내기용이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볼 게 아니라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은 정말 파헤쳐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상한이 없어요 나쁜 쪽은 큰 문제입니다 저조한 법안 처리율을 한번 볼게요 법안 처리율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네 지금 보면 2020년 5월 30일 개원 후에 임기 종료를 9일 앞둔 이날까지 36.59%를 기록해서 역대 최악이라던 20대 국회 실적 37.86%를 밑돌았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안내해드렸는데 역대 최저 역대 최악 이런 게 타이틀이 많았잖아요 4년을 꽉 채웠는데 이날까지 36.59% 그러니까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일단 법안 처리가 안 된 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애초에 처리가 될 수 없는 그런 몽리를 부리는 그러한 법안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마구 발의해버려가지고 이게 처리가 애초에 될 수가 없는 그런 법안들이었거나 아니면은 법안들은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퉁을 만하고 이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1대 국회 민생법안이 법사위 등 각종 상임위에 계류돼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끝날 때까지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야 정쟁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지들끼리 정쟁하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쟁이 얼마나 심했어요 이재명이 자기 감방 안 가려고 방탄 치고 그 안에서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많은 법안들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안을 발의할 때 수준도 낮았고 그리고 그 법안을 성실하게 다퉈 가면서 이렇게 통과를 시킬 의지도 없었고 논의를 하고 정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묶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입니다 파란색이 처리된 거고요 이 주황색은 임기 만료돼가지고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16대에서부터 21대까지 묘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법안 하나 발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노력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려고 사실 발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드리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선 발의를 먼저 해보겠다 이런 지금 의도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17대에서 18대 넘어갈 때 이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이렇게 좀 통과율이 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질적으로 향상이 됐는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게 이때 정말로 문구 자꾸 하나 수정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발의했다 이렇게 그냥 아까처럼 생색내기용 맞아요 그 수량 채우기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카미님께서 넘버원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테이블에는 처음 올려보네요 네 그러니까요 카미님이 강아지를 올립니다 그렇죠 나나랜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맨날 특검이나 외치더니 정작 지들이 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렇죠 자 다음 뉴스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탈당 러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틀을 부탁드립니다 네 1만 명 탈당의 지지율 6%포인트가 뚝 떨어졌다고 하네요 강성당원과 중도에 낀 이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지지율이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 40%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니까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조금씩 딸깍딸깍 했어요 그런데 우클릭 딸깍딸깍 하다가 이번에 추미애 미에로 합의바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탈당 러시가 이어집니다 지금 1만 명 정도가 집계되고 있다 하는데요 지지율이 6%포인트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 보니까 34% 정도 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35%로 이제 약간 그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강성당원 자기가 이제 아쉬울 때 자기의 든든한 무기가 되었던 이 개딸에 오히려 지금 휘둘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그림 사실 예상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뭐랄까 추미애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게 또 아니니까 이재명도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추미애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 뒤에서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면 합의를 통해서 그 우원식을 빈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지면 민주당은 한 번 더 또 여기 또 혼란 전국에 휩싸일 텐데 좀 밝혀지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 소식 하나 또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한 거다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야당 7개의 당이 이제 용산으로 찾아가서 지금 시위를 벌였다고 하죠 야당이 7개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별 당이 다 있네요 네 소나무당 그런 것도 당이라고 그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집단에 대한 거는 뭐 모욕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거 거부권을 이제 행사했는데 거부권은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제 특별검사도 사실은 이제 특검법입니다 네 특검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안을 발의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것도 네 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방침을 세웠다는데 거부권에 대한 논리는 명확합니다 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그럼요 네 이거 니들이 만든 거 아니냐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하는데 열 번째 거부권이거든요 대통령은 열 번째나 되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불통 이미지를 스스로가 감내하고 있는데 이런 오늘까지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반구도 없어요 여기 대해서 어떤 뭐랄까 투쟁이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아 진짜 다 집에 가면 좋겠어요 네 이건 사실 특검해야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결론이 낼 수 있는 거고 이건 누가 봐도 그냥 대통령실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걔가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니까 그럼 이제 지금이 21대 국회의 거의 끝 무렵이잖아요 그렇죠 21대 국회 개헌하자마자 바로 밀어붙이겠다 네 다시 재발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텅 얼마 안 주니까 네 같은 건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이거 거부하면 탄핵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거 그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에 대한 수의지를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을 때 네 네 그럴 때나 여기에 대해서 탄핵이 거론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탄핵의 요건이 됩니까 오히려 이제 국민이 뽑은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이런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이는 거야말로 탄핵 요건이 되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탄핵의 대상은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은 국회 자체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랄까 지금 이 3권이 제대로 된 견제가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입법부만 너무나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참 진짜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허법을 재추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백날 해보십시오 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자꾸 뭐랄까 이 특검을 뭐 전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잘 됐어요 기왕에 이렇게 온 나라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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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애초에 특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하고 그러면 그 특검의 요건에 맞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만들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잠깐만 이 특검의 요건에 구성되는 것들인데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하면서 던져야죠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김여사 특검을 이렇게 묶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문재인의 체계에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이런 것들 가지고 특검하시면 돼요 라고 스스로 얘기해주고 왔잖아요 또 있는데 네 그 친절하게 갖고 왔으니까 친절하게 특검해 주자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지금 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나 이제 무능했고 무력했기 때문에 22대 당선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 하면은 이제는 민주당 요구를 안 할 거고 국민의힘부터 오히려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 무력한 아구는 적군보다 더 위험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뭐 100명이 넘게 있는데 10명도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레드향님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대통령이 반기 드는가 왜 입 다물고 있는가 그렇죠 아 정말 진짜 짜증납니다 진짜 네 네 안선호님 본인들이 만든 공수초도 믿지 못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그래놓고 감성팔이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아들이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들이 언제 한 번에 우리의 국군 장병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말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게 있으면 좀 이해라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최상병의 특검을 요구한다고 하면 서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요구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피해를 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죠 연평해전 있었죠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폭역 그리고 그 목함질회 그렇죠 네 그런 사건들 다 있었을 때 가가지고 무슨 뭐 짜장면 드립치고 앉아있고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 네 그럴 때 한마디도 없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최상병 역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막는 거다 이렇게 오히려 나서야 되죠 그럼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만든 공수처의 수사를 막고 있느냐 공수처의 수사를 막는 너희들이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렇게 맞부딪혀 주든가 네 아니면 공수처의 이원 기회에 해산시켜라 그렇죠 네 그렇게 못 믿을 거면 못 믿을 거면 특검은 받겠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다 공수처에 해산시켜 네 공수처 바로 그냥 너희들이 지금 없애 이것부터 해 이렇게 지금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공수처의 무용론을 얘기하고 네 공수처를 이렇게 무용론으로 만들었던 거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럼 오케이 네 그럼 특검 받겠다 약속 지킬게 그럼 너희들이 먼저 해봐 이렇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네 참 지금 22대 당선인 중에서도 김민 전 당선인 한 명만 그 삼김여사 특검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네 참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 네 정말 천안함 서해교전 순직자들에겐 가져나는 것들이 제2448님 정확하시죠 네 이런 얘기가 진짜 나와야 되는데 네 이문기님 화나는 기억들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뻔뻔합니다 그리고 우파님 최상병 부모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오히려 해병대에서 순직한 자녀를 둔 최상병 부모님들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번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 그대로 그 슬픔을 본인이 이렇게 견디시면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진상규명을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한 것들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만 되고 있는 것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 외에 연평회전에서도 그 부모의 모친께서도 뭐랄까요 오히려 포를 하나 기증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자식이 군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자식의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감이 되고 또 오히려 그렇게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인면수심에 이런 작태를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 뭐랄까요 국민들이 규탄하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연약한 마진가님 최상병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해라 그렇죠 이재명이었나요 누구였나요 이걸 뭐 추미었나요 최일병 뭐 이렇게 제대로 호칭도 제대로 못 불러가지고 못됐었죠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아 그래요 자 초롱초롱님 최상병 사고 당시 부모님이 의연하신 모습 작년 뉴스 보면 돼요 그때 울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한 마진가님께도 울음질을 하나 올리고요 네 감사합니다